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설날 인사를 가볍게 드리고 추가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설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줄리엘님 설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스 아직 설날 아니잖아 오 오케이 저희가 아직 설날은 아닌데 설날 전에 이렇게 영상을 미리 찍어놓고 업로드 하려고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wait, when is 설날? I don't even know 저희는 설날 때 어떻게 지내지 모르겠는데 지난 설날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줄리엘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설날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좀 찌고 줄리엘은 줄리엘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많이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세배도 하고 이거 해야 돼도 절 해야 돼 할 거야? 네 할 줄 알아? 네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세뱃돈 주시나요? Are we beggars? 아니요 원래 세뱃돈 받고 그러는 거에요 세뱃돈 받고 그러는 거에요 except for you guys you don't have to give other money 맞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이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샌드박스의 크리에이터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샌드박스에서 저희를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20명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준다고 해요 그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네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를 한번 같이 박스를 뜯어볼까요? I really hope there's food inside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엄청 엄청 고급스러운데? 되게 럭셔리게 돼있다 보시면은 샌드박스에서 저희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줬어요 줄리아즈님 열어주시죠 또 열어주십시오 Can I open this paper? It's a letter I think 그 나중에 열어보자 What is it? 아 이거는 그거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이야 Oh 이거는 우리꺼 보시면은 샌드박스에서 오 꿀이다 이거 줄리엣이 엄청 좋아하는 I love honey 엄청 좋아하는 꿀이야 이거 완전히 그냥 샘으로 들어간 꿀 이것도 꿀 마지막 하나도 꿀 같은데? Yeah it is 체스탕 오오 오오 I love honey 줄리엣이 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Yeah I like to eat it with a spoon 그리고 보시면은 구독자분들을 위한 초코볼인데 저희가 이 망치 있죠 이 망치를 이 초코올로 빵 부시면은 이 안에 당첨에 관련된 숫자가 있대요 이 초코올을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셔보십시오 OK I wanna do it OK I wanna do it OK 갑자기 깨서 놀랬어 한번 보여 드리마 이렇게 숫자를 몇 명인지 2020년은 인기 급상생 꽃길만 걸으세요 I wanna eat it I wanna eat it 맛있는데? 응 두번째 초코볼입니다 I'll break it slower This time 줄리엣이 싫어하는 악플 던져 던지가 말까 던지가 말까 던지가 말까 던 던 던져 던져 카운트하고 해 깜짝 놀라게 하죠 OK OK 3 2 1 2 2 2 3 3 3 3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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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6 6 6 6 7 7 7 7 7 7 8 8 9 9 8 10 10 10 10 7 10 11 11 10 13 12 12 14 14 15 15 저희 영상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작게나마 이렇게 보답할 수 있게 돼서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고 저희는 아마 설에도 영상을 편집하고 찍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달려야죠. 네. We have to be strong.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체스터누입니다. 정말 브라운. 왜? 왜? 이 꿀은 살짝 쓴맛이 있어서 줄리엣이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아요. 줄리엣은 약간 단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It teasin Medicine. 마지막은. 와일드플라워. 박효시의 맛이다 와일드플라워 ㅠㅠ 아, 그렇지. 내가 널 세뇌교를 시킨 보람이 있네. 내가 쬐랐어. 제가 맨날 와일드플라워 엄청 드거든요. 그래서 줄리엣이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박효시는을 엄청 좋아하는 걸 압니다. 오. 이 sele 훅 가져오는 것 같네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먹어보시오 맛있어? 응 이거 맛있어 오리지널 흐니플래머 이러다 당뇨병 걸리겠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3가지 꿈까지 한번 먹어봤고 저에게 선물 보내주신 샌드박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독자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